자, 뭐 줄까? 밑에 넣어줘, 밑에. 볼까요? 이거 꿀. 꿀하고 옥수수 접근이에요. 꿀을 숙성을 시켰어요. 단단해요. 못 먹어요. 구멍을 뚫어서 한 번 더 뚫어서 손으로 늘릴 거예요. 조금씩 늘려서 16,384개 만들어. 몇 개? 16,384개. 너만 들어서 많이 만들어요. 머리카락이 만들어. 그래 한 번 못 먹어. 달아. 실로 만들어서 안 달게 하는 거예요. 삼촌이. 한 가닥. 두 개. 네 개. 여덟 개가 돼요. 이렇게. 16,31가닥. 64가닥이. 100에 28가닥. 256가닥. 우와. 500에 12가닥이. 1020 4가닥의 시리. 우와. 진짜 나. 우와 박수. 아니 못 먹어요. 더 가는 게. 2,000가닥. 4,096가닥이. 8,000에 192가닥이. 마지막이에요. 16,384개의 시리. 하나 둘 셋. 짜자잔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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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드실 거면 얼려 드시고요. 원래는 커피하고 차하고 드신 건데 맥주하고 드셔야 제일 맛있어요. 집에서 드세요. 꿀로 만들었습니다. 안에 견과를 만져요. 조종만들아. 고소해요. 사신 거 땅콩인데 맛보기 드린 게 아문데. 집에서 드시면 돼요. 집에서 드실 거예요. 호연이 한 번 더 돼. 집에서 드실 거예요. 집에서 드실 거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